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또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집이 모르는 것들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내가 예전에 사고로 죽을 뻔했을 때 전화 한 통 없었던 시모와 시누이 그런데 이제 와서 암에 걸렸으니까 알아서 기어들어오고 모셔라 야이 미친 것들아 니들 나 아니? 원제 연 끄는 시어머니가 암에 걸렸다면 어떻게들 하실 건가요? 우선 본문에 앞서 되게 불편하고 긴 글이 될 텐데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제목 그대로 연을 끄는 시어머니가 암에 걸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는 제가 정말 나쁘고 매정한 건지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궁금해서 글 써봐요. 저희는 아직 아이가 없는 결혼 3년차 부부로 맞벌이를 하다가 제가 사고를 당해서 지금은 쉬고 있어요. 남편과는 따로 소개받고 그런 거 없이 그냥 예전에 대학 동기, 즉 친구로 만나서 자연스럽게 연애를 했고 오랜 시간 그렇게 지내다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된 건데요. 문제는 저희가 결혼하기 전까지 남편은 본인 집안에 기둥로롯을 해왔기 때문에 모아놓은 돈이 전혀 단 한 푼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저한테는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입학을 하면서부터 살았던 제 명의로 된 투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신혼집은 일단 거기서 같이 하자 살면서 돈을 모으자라고 했었어요. 다만 이렇게 하는 대신 우리가 결혼을 하면 새로운 가정이 생기는 것이니만큼 예전처럼 생활비는 드릴 수 없는 거다. 이거 분명히 말씀드려라 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 홀 시어머니 저희들 결혼 당시 기준으로 아직 환갑도 안 된 젊은 나이였는데 이제 딱 환갑이에요. 그 전부터 그랬어요. 남편과 시누이를 자기 남편도 없이 당신 홀로 키우느라 빚이 많다는 핑계와 더불어 내가 몸이 아파서 일을 할 수 없었다. 이걸 이유로 들먹이며 자기 아들이 벌어오는 월급 거의 다 받아갔는데요. 진짜 쪽쪽 빨아가더라. 아니 말이야 바른 말이지 중고등학교 때 남들 다 가는 그 흔한 학원 한 번 못 다녔고 대학 역시 전액 장학금으로 대학에 입학하고 졸업할 때까지 그랬어요. 그 이후로도 쉴 틈 없이 알바를 통해 자기 스스로 책값, 용돈을 충당했던 자식한테 도대체 뭘 얼마나 투자를 했다는 건지 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하튼 차라리 그래 나중에 목돈으로 드리는 거면 몰라도 또는 어머님 연세가 많아졌을 때 그때 모시는 거면 몰라도 이제 더 이상은 절대 안 된다라는 제 태도에 남편도 수긍을 했고 그렇게 이제 생활비를 드릴 수 없다 라고 하자 시어머니는 역시 제 예상대로랄까요 쎅 난리를 쳤어요. 저한테 그러더군요. 집안에 여자가 잘못 들어와가지고 부모랑 자식이랑 천년을 갈라놨네 그냥 이참에 연을 끊자! 이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끊었습니다. 이게요. 근데 짧게 쓰는 거라 패스하는 거지 이거 정말 상상초월이에요. 차마 입에 올릴 수도 없는 온갖 욕설, 저주, 부모욕에 난리도 이런 난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남편이 저 몰래 살짝살짝 연락하는 거 뻔히 다 알죠. 근데 굳이 아는 척을 하진 않았습니다. 모르는 척 넘어갔어요. 사실 일을 하면서 집안 살림하고 이런 것만으로도 되게 피곤했고 또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다 이해하고 풀리겠지 거기다 아직 당신 나이 환갑도 안 됐는데 아무리 자기 자식이라도 이렇게 너무나 당연하게 자식들한테 손을 벌린다는 생각은 버리는 게 맞는 거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거든요. 하지만 그 이후 가끔 친척들 결혼식에서 얼굴을 봐도 마찬가지 사람 연전에 대놓고 무시를 하고 특히 제가 작년에 큰 사고를 당해가지고 큰 수술을 받았어요. 입원도 반복하고 그랬죠. 그런데 그리 됐음에도 시모도 그렇고 시누이도 그렇고 아예 연락 한 번 안 하더라고. 그래 죽든 말든 이미 연 끄는 사이라면 그럴 수도 있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말았는데요. 그랬는데 이번에 들려온 소식 그랬던 시어머니가 암에 걸렸다고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는 지금 투룸에서 살아요. 저희 부모님이 저 대학 들어갈 때 사주신 건데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사는 게 마음이 걸리셨나 봐요. 그냥 미리 당신들 재산을 상속해 주겠답니다. 그리고는 이 투룸을 팔고 돈을 보태줄 테니까 넓고 좋은 집을 알아봐라 이래가지고 정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사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런 소식이 들려오니까 머리가 너무 아파요. 과장 좀 보태서 그때 사고로 죽을 위기에 빠졌을 때 연락 한 번 없던 시누이가 갑자기 저한테 전화를 하더니 자기가 지금 혼전임신으로 이제 곧 결혼 예정이고 그래서 우리 엄마 혼전암게 됐잖아. 엄마 암에 걸리는데 이거 어쩔 거예요? 설마 새언니 아프고 불쌍한 사람을 나몰라라 하진 않겠죠? 이딴 소리를 하는데 아니 진짜 뭐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니 왜 하필 이럴 때 연락을 하는 건지 나 너무 당황스럽다. 그리고 자기가 어머니를 지난 3년 동안 책임졌으니까 이제 네 차례다 이러면서 세상 참 당당하게 나오는데 이거 누가 보면 저를 낳아준 제 친어머니인 줄 알 겁니다. 여하튼 암이라고 해서 시안부 판정을 받은 건 아니지만 일단 항암치료 받으며 경과를 좀 지켜봐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얼마 뒤에 또 수술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어머님을 모시거나 그렇다고 근처에 살면서 반찬 등을 해다 드릴 수 있는 상태도 아니고 무엇보다 제가 뭐 속이 좁아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나 아플 때 모른 척했다는 걸 읽기가 너무 어려워요.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끝으로 저희 남편 아직 암으로 말을 안 하고 있어서 그 속을 전혀 모르겠어요. 뭐 생각이 정리가 되면 그때 말을 하려는 건지 아니면 제가 먼저 자기 어머니 용서하고 나서주길 기다리는 건지 그것도 아니면 아예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서 그냥 있는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걸 어쩌면 좋을까요? 그래도 내 남편의 어머니고 또 지금의 제 상태보다는 그래도 암이 더 무거운 거니까 그냥 제가 먼저 숙이고 들어가야 되는 걸까요? 저희 남편 정말 착하고 불쌍하고 딱한 사람인데 이 사람 가슴에 상처로 남지 않게 그냥 제가 다 내려놓고 당신을 모셔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원래대로 제 생각만 하고 살아야 되는 건지 이거를 정말 하나도 모르겠어요. 문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부디 인생 선배님들의 현명한 조언 부탁드릴게요. 댓글 1번 그 할줌마 젊은 나이때부터 자식들 피만 쪽쪽 빨아 처먹었으니까 지금 모아놓은 돈, 보험 일절 없을 테고 또 쓰니 남편도 돈 없으니까 결국 마야 아들이 남편이 대출받을 거예요. 아이고 보인다 보여 또 이렇게 멀쩡한 한 가정이 박살나게 생겼네. 에이그 부모님이 집 사주시는 거 그거 일단 보류하시라고 해요. 이번 일로 이혼할지도 모르는 일이니까 사람일 모르는 거거든. 아시겠죠? 댓글 쓰니 이 댓글 받죠. 제발 제발 부탁이니까 받지마 그 집. 2번 쓰니 남편이 지금 입을 조용히 닦고 있는 이유 뻔하죠. 쓰니 부모님이 집을 줄 때까지 좀벅 기다리고 있는 거야. 3번 이혼해도 부모님이 주신 집은 집 부산 이혼해도 부모님이 주신 집은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에요. 이건 뭐 무식한 건가 아니면 그동안 법이 바뀐 거야 뭐야. 뭐 학과를 노리는 거라면 이야기가 좀 달라지겠지만. 4번 물론 분할 대상은 아니죠. 다만 넓은 집이 생기면 남편이 또 예전처럼 자기 월급을 다 갖다 주고 쓰니한테 집이며 생활비며 밀붙을 것 같으니까 하는 말 아니에요. 합과는 최악이고. 2번 누군가와 연을 끊었다는 것은 그 사람과 관련된 모든 경조사 역시 다 끊어지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그들도 당신이 아플 때 모르는 척 생각한 거죠. 그런데 쓰니 당신은 왜 여기서 휘둘리고 있는 거죠? 호구세요? 3번 아니 애 없다면서요. 그럼 그냥 이혼을 하세요. 아무리 암에 걸려도 요즘에 진짜 진짜 말기가 아니라면 금방 안 죽습니다 사람. 아니 그리고 죽든 말든 그게 뭐 연 끊었는데 수발을 왜 들어요? 항암에 수술해 이게 뭐 금방 끝날 것 같습니까? 계속 병원에 다녀야 되는데 딸은 손을 놓겠다고? 이 시점에 웃기지 말고 딸내미 보고 계속 모시라고 해요. 나는 못한다. 그냥 이혼할 거다. 이렇게 세게 나가면 됩니다. 어차피 쓰니 명의집이니까 어쩌지도 못할 거라고요. 4번 적어도 이사는 절대 가지 마세요. 보나마나 바로 합계하다가 합가하겠다고 지랄하고 개에 나들려 거 100%니까 임신 절대 하면 안 되고 핌 똑바로 해요. 그리고 반찬 같은 소리도 하지 말고 이혼 준비나 해. 모르는 거야. 5번 신우이 말하는 거 진짜 웃긴다. 아니 그냥 자기 엄마랑 같이 살던 거를 지가 모신 거라고 호도하는 거야 지금? 연병. 6번 3년 동안 돌보기 뭘 돌봐. 그냥 같이 살다가 엄마 안 걸리고 이제 돈 오지게 들어가니까 그것이 혼자 감당 안 되는 거 아니야. 거기다 이제 결혼해야 되는데 예비 남편이랑 예비 시댁한테 눈치가 보이니까 쓰니한테 떠넘기려고 전화한 거지. 웃기는 년이네 이거. 7번 아니 그래서 지금 다시 연락 주고 받으며 병원비 내주고 거기에 병수발 들고 그러다 아프고 돈 없는 늙으니 결국 혼자 둘 수는 없을 테니까 학과 해가지고 살 거다 이건가요? 지금 나이 60이라고? 앞으로 30년을 더 그러고 살아야 될 텐데 아니 네 몸도 아프다면서 그거 감당할 자신 있습니까? 8번 네 남편이 지금 이불 닦고 가만히 있는 이유 니네 부모님이 집 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와중에 반찬 같은 소리나 차고 어이구 조만간 쓰니 남편 이색에 들먹일 텐데 정신 좀 차려요 아줌마 9번 아니 웃겨 전화를 할 끼면 지 오빠한테나 하던가 병원에 있을 때 전화 한 통 없었던 주제에 이제 와가지고 지 엄마 암 걸렸다고 모시라는 게 말이 되냐? 이게 어디 미쳐가지고 주둥아리를 함부로 놀려 지가 뭔데 아니 그리고 시모라는 인간도 마찬가지야 며느리가 아플 때 좋든 싫든 음료수라도 사들고 왔었어야지 안 그래요? 아무것도 안 했으면 받을 생각도 당연히 하지 말아야지 그게 인간이야 님은 절대 나설 필요 없고 그냥 남편한테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 10번 쓰니 제발 부탁이니까 상속은 절대 받지 마세요 지금 본인 몸도 안 좋은 것 같은데 괜히 나서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아무것도 하면 안 됩니다 남편 엄마지 쓰니 엄마 아니잖아요 거기다 뭐 사이라도 좀 좋으면 몰라요 먼저 연 끄는 미친 노인네잖아 그리고 시모의도 차단하고 지 오빠랑 이야기하라고 해요 전 그러면 반품 받아가라 그래 진짜 생각할수록 괘씸하고 웃기는 집안이네 이제 쓰니 등판에 빨대 꼽으려는 것 같으니까 이거 무시해야 돼 남편도 마찬가지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솔직히 어? 자기 아내 친정이 잘 사는 거 남편 본인 줄 알고 있잖아요 쓰니 입에서 도와드리자라는 말이 먼저 나오길 기다리고 있는 거라고 아시겠죠? 그러니깐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무시를 하라고? 뭐 남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 뭐 그거는 둘째 문제고 이 사연을 보니까 그냥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가끔 보면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아요 이제 피해자한테 어 아이고 저 사람 이제 다 늙어서 힘도 없다 용서해줘라 아파서 죽으려고 하는데 그 뭐 복수해서 뭐하냐 용서해줘라 이러면서 막 세상 좋은 사람인 척 이렇게 저는 가식이라고 봅니다 가식을 떠는 사람들이 있는데 질 아니라고 이게 물론 뭐 측은지심이 발동하는 것도 있겠죠 어쨌든 아프다니까 근데 저는요 사람이 아프다 많이 늙었다 해서 그게 면제부가 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더 나아가서 죽었다 해도 마찬가지야 나한테 온갖 거지같은 해코죄를 했던 그런 가해자가 죽었어 그러면 어차피 죽었으니까 용서해라 저는 이것도 싫어요 죽은 사람한테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당연히 복수는 못하는 거지 어쩔 수 없이 잊어야 되는 거지 그렇다고 용서를 하는 건 별개라고 보거든요 저는 죽었으니까 용서해라 아프니까 용서해라 죄를 지은 거랑 아픈 거는 별개입니다 제발 그렇게 막 나는 사람 좋은 사람이야 이러면서 좀 안 그러면 좋겠어요 그냥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아프다고 해서 그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 죄가 사라지게 하려면 최소한 먼저 사과를 하고 그런 다음에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당사자한테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아무튼 그렇다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번 춥고 1 amb 5 7 11 20